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음식요 기업입니다. 코나그라인데요. 헌치케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탈을 맞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 해에 사실 예상을 했던 인플레이션율은 14%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16%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과 함께 장중한 때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장 막판에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3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주류 기업인데요. 맥주 코로나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월가는 앞으로 주류 수요는 지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도에 맥주의 순매출이 7%에서 9% 가깝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간밤 증시에서 4.5% 넘게 뛰면서 2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인데, 박클레이드 측에서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은 포드에게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됐을 때 포드는 사실 전체 필요한 부품 중 3분의 1 정도만 갖춘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부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다라면서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이미 이번 해 들어서 25%가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사실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포드의 주가는 3% 가깝게 빠졌습니다. 2.7% 넘게 내리면서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인데요. 버크셔 회사웨이 측에서 HP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총 11.4%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의 서류에 따르면 HP 주식을 1억 2,100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HP는 이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굉장히 존경받는 투자자다라면서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HP는 판매량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상업용 PC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연대비해서 25%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HP는 14%가 넘게 급등하면서 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중요 이벤트를 한 가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이버 로데오가 드디어 오늘 개최가 됩니다. 사이버 로데오라는 것은 미국의 오스틴 공장의 오픈 행사인데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오후 9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오스틴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모델 Y라고 하는데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105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